여바라! 네이처까지 했어요 오빠? 네이처! 여바라! 네이처! 잘못된 코드입니다. 재부팅 코드를 말해주세요. 맞았어 박유오사랑... 여바라! 일단 우리 말을 처음으로 들은 거지. 그러니까 여바라는 맞는 거야. 근데 방금 네이처라고 했는데 틀렸다. 다시 한 번 해볼게. 여바라! 네이처! 잘못된 코드입니다. 그럼 알파벳으로 말해볼게. 말해주세요. 여바라! N-A-T-U-R-E! 주문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장대장으로... 야 잡아! 장대장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아직 드릴이 계속 보고 있던 거죠? 리나가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 여바라? 설마 여바라라고 한 거예요? 이라고 이제 장난반 진심반으로 여바라라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화가 된 거죠. 사실 엄청 멘붕이었거든요. 비상 프로토콜을 해제합니다. 아, 이렇게 밝은 것이었는데. 1층 게이트, 2층 게이트. 잠금이 해제되면. 아, 2층 가야 돼, 2층 가야 돼. 모든 비상 격벽이 개방됩니다. 제발, 열지 마. 탄소 발생기. 정상 가동됩니다. 너무 성장에서 너무 뜨는데. 원자로, 조수기. 정상 가동됩니다. 위치 시스템, 탐지 시스템, 경보 시스템. 정상 가동됩니다. 됐다. 너무 고생했다. 둘이 나와요. 진짜 와. 진짜 와. 그래. 끈기가 만들었다. 여봐라. 장만경 님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봐라. UML 021의 위치를 지금 확인할 수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하긴 해. UV 램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쨌든 얘가 나타나면 UV 램프로 느려지게 할 수 있으니까. 여봐라. UV 램프 어디 있어?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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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까지 가는. 여봐라. 조종실 위에 환풍기가 어디로 연결이 돼 있어? 제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상관 안 해. 많이 예민하네. 여봐라. 이 잠수함의 생존자는 몇 명이야? 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생존자가 몇 명이냐고. 저희가 명령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명령에서 얻을 수 있는 거? AI한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나?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중요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괴물이 있다는 게 어쨌든. 이런 것도 그럼 문을 다 닫을 수 있는 건가? 여봐라로? 여봐라? 네. 조종실 문 닫아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세요. 조종실 맞는데? 아무튼 해 봐. 조종실 게이트? 여봐라. 조종실 게이트 닫아줘. 비상격벼.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세요. 비상격벼. 여봐라. 조종실로 들어가는 비상격벼을 닫아줘. 야, 이러면. 만약에 쫓아오면 닫아 놓을 수는 있네. 그렇지. 근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비상격벼. 비상격벼. 외워놔야 돼? 여기가 조종실이죠. 방은 외워놔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조종실? 이게 근데 만약에 나중에 돼?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러니까. 뭐 알아? 몰라. 하여간 다툼 닫아. 막 이거 아니야? 여봐라. 조종실 비상격벼 다시 열어줘. 오. 아. 어디 가요? 거기서도 되는지? 음성이식이 되는지, 점수까지. 여봐라. 들리니? 안 들린다, 안 들려. 여봐라. 조종실 비상격벼 문 닫아줘. 오케이. 이 느낌이잖아. 이 느낌이지? 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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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서 한번 얘기해 봐. 여봐라. 오케이. 안 들키네. 여봐라. 조종실 비상격벼 문 열어줘. 무조건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안에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봐라. 들리니? 안 일켜, 안 일켜. 무조건 저 안에서. 무조건 이 안에. 그러면. 그럼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탈출구가 여길 수 있는 거지. 무슨 일 생기면 다 이리로 와야겠다, 일단. 에이아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우리 대피 공간인 거네, 어떻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지금 준비가 다 된 건가? 마음의 준비 됐어요? 안 됐어.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도요. 긴장돼? 여봐라. 네. 걸스데이 여자 대통령 노래 틀어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골반 살아있는 거야.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요. 진짜 너무 무섭다. 나도.